오 여기있다 여기있어 저기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안에 있어요 깊어요 깊어 물 수업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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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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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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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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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아지요 네 상아지 아아악 아아악 구출했어? 구출했냐고 좀 잘 먹여야지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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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쪽 보면서 왼쪽으로 지금 걔 올라가고 있는데 아아악 아아악 어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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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벌이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주위로 도망가면 안 되니까. 고맙습니다. 왔어요? 하얀이 앞에 앞쪽으로. 그렇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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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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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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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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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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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 있어요 구멍 잠깐만 잠깐만 네. 아. 으. 으. 아우 진짜네 진짜네 자기라! 자기야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날씨가 추워지면 혼자서 산에서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. 너무 다행이에요. 눈에 기생충이 있어요. 제가 불 켜드릴게요. 진드기도 있고 심장사상충도 있고 눈에도 벌레가 있고 변에는 기생충이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야외에서 살다 보니까 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야외에 걸리면 다 걸린 것 같아요. 생각보다는 의외로 다행이에요. 사람의 정의라든가 이런 걸 빨리 빨리 해갖고 사람과 같이 사는 방법을 빨리 익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여기서 잘 모여서 잘 살아야지. 그 산 꼭대기에 나이 틈에서 그냥 그 살던 생각해봐. 잘 살아라. 잘 살아라. 잘 살아라. 잘 살아라. 여기서 나가지 말고 잘 살아라. 잘 살아라. 잘 살아라. 잘 살아라. 다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